자 우리 우진앤택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300% 따따상을 기록을 해줬구요. 21,200원 바로 말아올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100%가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7일 전에, 상장 전에 자 이 종목은 반드시 메인 종목으로 올라설 것이다. 자 2024년 강력한 IPO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장 직후에 바로 따따상을 말아올릴 겁니다. 왜? 유통주식수가 너무나 가볍다. 3거래일의 초급 등의 법칙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상승이 나왔구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주주님들? 공모받으신 분들께서 그대로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에요. 3거래일의 법칙, 3거래일 동안의 신규 상상주들의 강력한 폭등이 나와줬구요. 자 이 종목은 주주님들 제가 유통주식수가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로 세력들이 말아올릴 것이다.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강력히 폭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일 동안 홀딩하셔야 되고 이후에 어떤 타점이 나온나? 매도 타점. 1차 매도 타점이 나오고 나서 다시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 전부터 우리 주주님들께 가장 중요한 대응자료 자 앞으로의 흐름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렸죠. 자 오늘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주주님들 오전 6시부터 자 백프로가 오전 6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진앤택 오늘 어떻게 된다? 따따상 확정이다. 공모를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데 내일 오전에 정확하게 매수사인 나갈 거니까 대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공모받으신 분들께서는 그대로 홀딩하시구요. 3회간은 강력한 시세가 나올 거니까 신규 추가 매수 쌓인 예정이다. 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공모전에 엄청난 청약금이 몰리게 되면서 많은 배정을 못 받은 종목이에요. 많은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강력하게 추가 매수 오히려 불타기를 해야 된다. 불타기를 해서 강력한 폭등 구간에서 챙기고 나와야 된다라고 백프로가 정확하게 자 오늘도 문자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전부 다 안내를 드렸구요. 아직까지 문자를 안 주신 분들께서 자 타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주님들. 제가 이 종목은 무조건 뭘로 해라? 단타로 접근해야 된다. 왜? 유통 물량 이 원전이라는 테마 자 원전 해제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주주님들 정책주를 엮일 수가 있고 테마주를 엮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이고 초반에는 반드시 단타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백프로 개인 번호 010-4674-5132 자 이쪽으로 뭐라고요? 우진입니다. 자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신규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간다 주주님들? 바로 시초가로 들어갈 건데 시초가 매매법부터 전부 다 적어드릴 거예요. 문자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전부 다 적어드려서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존 주진들께서는 반드시 공모라고 적어주세요. 공모를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자 추가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규 주진들께서는 100% 개인번호 010-4674-5134 이쪽으로 신규 그리고 공모받으신 분들께서는 공모라고 반드시 적어주셔야 여기에 따라서 100%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기존의 신규 상장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 초반에 3거래일에 급등을 준다면 어떻게 된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어떻게? 다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 자 초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 종목을 챙겨서 자 수익을 챙겨서 일단은 계좌를 1차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00%가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빠르게 상단에 100% 개인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자 내일과 내일 모레가 주진들 완전히 피크타임입니다. 완전 피크타임. 강력하게 수익을 바로 챙길 수 있는 구간대 3거래일의 법칙 분명히 있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또 어떤 자료를 통해서 대응 자료를 통해서 어떤 대응 자료를 주신가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수요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원전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게 정말 핵심이에요. 주진들. 요거에 따라서 지금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바뀔 때 요 타이밍마저 자 어떠한 수급들이 나와질지에 대한 타이밍마저 적어드린 요 자료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증권사 이러한 자료 자 진부한 자료가 아니라 100%가 정말 살아있는 자료 제가 20년 동안에 봤던 요러한 패턴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넣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우리 주진들께서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만큼은 반드시 받아가서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요 종목 초반에는 단타로 챙기고요. 그 다음에는 뭘로 수익내는 종목이다? 중장기로 테마와 정책주로 엮여서 수익을 내는 종목이다. 지금의 구간은 반드시 단타 지금의 구간은 우리 공모받으신 분들 또한 단타로 반드시 대응하셔서 매도사인, 100%가 드리는 매도사인들을 정확하게 빠져나오고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요기에만 맞춰서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에 100% 개인 번호입니다. 자 빠르게 010-4674-5132 자 우진이고요. 뒤에 반드시 요 포지션을 적어주셔야 된다. 내가 지금 신규 진입인지 아니면 자 기존에 들고 공모를 받으셨던 분들인지 반드시 적어주셔서 여기에 따라서 완전하게 주주님들 타점이 달라지고요. 대응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얼마입니까 주주님들? 시가총액이 이미 상장 전에 400억에서 500억 정도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유통주식수도 어떻게 돼요 주주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도 작고 유통주식수도 작다라는 거 세력들이 그만큼 정말 강력하게 들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 자체가 매우 큰 종목이다라는 거 반드시 단타르총에서 많은 수익들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제가 시작하기 전에 7일 전에 주짐될 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직후 바로 따따따상 말아올리고 유통주식수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3일 동안에 초급등이 나오게 된다. 요 때 반드시 챙겨가셔라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정확하게 문자를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께 모든 주주님들 도와드렸어요. 공모를 도와드렸던 우리 주주님들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 나는 공모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신규 상상주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첫날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겠다. 요런 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날에는 무조건 따따상이 나올 것이다. 첫날에는 반드시 따따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월 1 동안에도 강력한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요 타점을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 오늘 24일입니다. 주주님들. 25일과 그 다음에 26일이 금요일이죠. 주주님들. 자, 26일이 금요일이에요. 자, 25일, 26일까지 요 타점을 반드시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 아시겠죠? 2024년 좀 시원하게 시작해보자. 메크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상단에 010-46-745-132. 자, 이쪽으로 뭐라고요? 우진.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주주님들. 오늘은 반드시 좀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번호를 세팅을 해놔야 되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과 문자를 통해서 자, 우진 신규인지 공모인지. 자, 두 가지 적어주시고 총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공모주를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추가 작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분들께는 신규 타점. 정확하게 100%가 어떻게 나간다? 시초가 매매 방법 좀 보내드릴 거예요. 시초가 매매 방법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날 바로 좀 매도를 하는 방식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반드시 단타예요. 주주님들. 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100%에서 한 200% 정도만 100%에서 한 200% 정도만 좀 챙기고 나오도록 할 거니까요.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 46, 74, 51삼들. 이쪽으로 우진이라고 빠르게 빠르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드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주님들 말아버렸어요. 자, 호가를 보시게 되면 자, 호가를 보시게 되면 100%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주주님들. 460만 주의 물량이 지금 들어와서 강력하게 말아버렸고요. 자, 어떻게 된다? 세력들이 추가적인 추가적인 매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 바로 300% 말아버렸어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말아버렸고 자, 추세라는 게 반드시 작용을 할 것이다. 추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되면서 나오는 패턴.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주주님들? 내일은 강력하게 올려놓고 변동성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시키는 자, 이러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자, 반드시 챙길 수 있는 종목 자,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는 종목 거래량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종목에서 반드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못 먹으면 너무나도 아깝죠.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자리를 충분히 줬고 수익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개미들을 싹 다 태우고도 충분히 올려버릴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나왔는데 못 먹으면 너무나 아쉬운 사실이에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드셔야 된다, 이거는. 자, 주는 것도 못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난 평소에 단타를 싫어했다라고 할지라도 자, 아무리 수익이라도 주주님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루에 30% 정도 15에서 20% 이상 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틀 동안에 한 50% 자, 이 정도 금요일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거니까 자, 010-4674-51선별 자, 우진입니다. 자, 빠르게 주세요. 우진, 자, 신규, 그리고 어떻게 된다? 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신규 분들께는 신규 타점 그리고 공모 분들께는 공모 타점 나가서 정확하게 자, 매도가 단기 최고가 주님들 수급을 통한 단기 최고가를 반드시 잡아드려서 여기서는 매도를 좀 하고 시원하게 좀 계좌를 불려놓고 나오는 이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우리 우진 주주님들께서 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고 공모를 받으셨던 모든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자, 010-4674-51선들 자, 반드시 대응과 수익을 좀 같이 자,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진 다음에 IPO 종목 자, 줄줄이 지금 준비가 좀 돼 있고요. 충분히 종목, 종목마다 주주님들 50% 이상의 수익 정도는 좀 최대한 욕심을 안 부리는 방식으로 자, 요렇게 타점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 갈 거니까요. 자, 우진 다음에 종목까지도 같이 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진이라고 보내주시고 신규 그리고 공모 자, 두 가지 반드시 보내주시게 되면 대응과 함께 수익 그리고 다음 종목까지도 100%가 찾아놓은 종목까지 같이 좀 오픈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주님들 아시겠죠? 자, 빠르게 문자 주시고 내일 바로 내일 바로 좀 수익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